나도 당신 좋아하는 거 맞고 어쩔 거야 간질간질 아니게 뭐라구요? 그런 눈 하지마 밤하늘의 별처럼 영광 그런 얼굴 하지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 나요 이거 저랑 단둘이 있는 게 신경 쓰이시나요?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 같아? 맞아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 같아? 맞아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 같아 같이 돌아갈까? 설레고 싶지 않은데 서로 쫓아다니고 싶지 않은데 쫓아다니고 싶지 않은데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왼쪽엔 우디아 오른쪽엔 시트러스야 오른쪽엔 시트러스야 오른쪽도 안 돼 누가 들으면 내가 총이라도 쏜 줄 알겠어 쏜다 맞아 사랑은 총알 맞으면 두두두 내 심장이 너무 일으켜진 것 같아 반짝 반짝 왜 그런 모양 빠진 짓이었습니까? 왜? 당신 때문에 흐미가 눈치 없이 돈까지 효과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 때문에 노르엘피니플린과 세로토닌과 도파린이 궁금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 때문에 왜, 당신 때문에 당신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얼굴 하지마, 설레임 지연지아 자기 입으로 몸을 넉친다고 할 때 뭔지 채 써야겠어 진짜 걔, 개조를 맡기 말하는 게 귀여워, 뛰는 뒷모습은 더 귀여워 정신차 귀신 너네네, 너네네, 너네네 내가 말하지 말라고 우리 동아시아, 이렇게 예쁘게도 해주는데 너무 깜짝이야 너와, 나는, 안드엑스야 엑스니까, 이티야 네 정확히 어느 정도부터 친한 건지 이게 저의 모든 말이 되니까 친해져요? 지금 왜 친해져야 되겠어요? 보고 싶어져서요 대박 차에서 자고 그런 가입 아니거든요? 휴게소 안 들려도 되겠어 네요 그 눈빛 뭐예요? 내 눈빛 왜 설마 하트나 발사되고 있다 아까 지켜보는 거 뭐야? 애정 상상의 목표 때는 대박 차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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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오른쪽을 때렸으면 왼쪽도 때려야지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감사합니다.